안녕하세요 경치님들 경각캠핑의 피터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있는 곳 여기가 어디냐면요 트레이더스 하남점인데요 이 트레이더스 하남점에 쿠디가 팝업스토어를 열었다고 해서 제가 빨리 한번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럼 같이 이 쿠디 팝업스토어도 보시고 또 트레이더스에 요즘에는 어떤 신상품이 나왔는지 그리고 또 어떤 할인품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가보시죠 경각캠핑 자 제일 먼저 허브쉘터 여기가 지금 박람회에요 아니면 트레이더스 마트가 맞나요 허브쉘터에 쉘터에 맞게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박람회처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브쉘터는 이렇게 167만 9천원이고 48kg에 3.6 3.8 높이는 2.2 오 박람회 때보다 사람이 적어서 더 수월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허브쉘터는 넓어요 그리고 도킹이 여기저기 방향으로 다 되니까 도킹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천정 그리고 좌우로 개방감을 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쿠디 에어 텐트 하면 이렇게 에어 폴이 굉장히 두껍게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데이지 체인을 대신하여 스트링들도 쭉 되어 있고 도킹이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에어 텐트 8.0 신제품인가요 뉴라고 되어 있고 98만 9천원에 28kg 3.2에 2.5 높이 2.2 짜리고요 안에 저렇게 애완견 쿠디 에어 텐트가 또 있고요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트윈 에어 매트를 놔도 이 정도 공간이 남는다라는 거 그리고 참 예뻐요 쉘터는 또 이렇게 홀잭이 기본적으로 나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우리 쿠디 에어 텐트 13.6 카키 카키 컬러 167만 9천원에 3.6에 3.8 2.2 짜리예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DP 된 것도 소파랑 그 다음에 뭐 바닥 저 안쪽에 매트 이런 게 다 카키에 알맞게 깔맞춤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겉에서 봤을 땐 이런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우리 에어 돔 텐트 오로라 5m 짜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쿠디 에어 오로라가 5m 짜리가 되어 있는데 얘는 189만 9천원 40kg 미만에 지름이 5m 높이가 2.5 천정에 딱 개방감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모든 면이 다 이렇게 오픈이 되고 그리고 홀잭도 기본적으로 잘 나아 있어요 딱 에어 매트에 앉아서 혹은 누워서 보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이거를 박람회가 아니라 이렇게 마트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넓죠 5m에 맞게 그리고 오로라 앞에는 우리 많이 유명하죠 파밀리아 파밀리아가 있는데 못 봤던 블랙 컬러가 새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 컬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9만원이고요 55kg 그리고 3.6에 4.8에 높이 2.2 그래서 기존에 아마 파밀리아는 많이들 가족캠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과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컬러나 이런 거에 맞춤을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느낌이 나더라 그래서 검정 컬러 네 빛에 비춰봤을 때도 이런 느낌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쿠디 에어 텐더 5.8 35만 9천원 짜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우 이 정도도 소울캠 하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35만 9천원에 약 7kg에 2.4에 2.4 높이가 1.8 그래서 이렇게 싱글 매트가 들어와 있고 앞에 그리고 사방으로 이렇게 또 다 개방감이 좋으니까 혼자 소울캠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 봄 시즌에 맞게 이렇게 벚꽃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것 같아요 후디 에어 텐트 8.0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8kg 3.2 2.5에 높이 2.2 98만 9천원 이고요 얘는 또 이렇게 꾸며져 있네요 트윈 에어 매트에 공간 구성은 이렇게 꾸며 놓으셨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박람회에서도 봤었던 이 후디 스피커 이게 미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스피커와 또 이런 스피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얘는 이름이 탱고 그리고 그리고 얘는 와일드 캠핑 이라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대 한정으로 17만 5천원 또 12만 7천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 트레이더스 다른 캠핑용품을 보러 갈게요 요즘 날씨가 먼저 굉장히 더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여름에도 쓸 수 있는 쿨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요 먼저 콜맨 제품이고요 콜맨 익스트림 휠 쿨러 47리터 짜리고요 사이즈가 55에 41 높이가 47cm 짜리에요 그래서 이 위에는 이렇게 컵 홀더가 있고요 또 평평하니까 테이블로도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긴 핸들이 있어서 운반할 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핸들과 이 바퀴로 가지고 다니는 게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10만원이 안 되는 가격 9만 9천 8백 원이고요 지금 또 이거는 워터 디스펜서 이글루 건데요 색깔이 주황색이라 또 이것도 눈에 띄면서 괜찮을 것 같아요 푸시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 이 크기가 18.9리터짜리 신상품인데 5만 9천 8백 원이에요 용량이 꽤 넉넉할 것 같고 물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 얼음을 넣어서 주류를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글루의 디스펜서였고요 또 여기는 이글루 플레이메이트 굉장히 사이즈가 생각보다 컴팩트합니다 그리고 단 플라스틱으로 된 외관이고요 또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3만 9천 9백 80원이고 15리터짜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하나씩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로 구매하죠 이동형 냉장 냉동고 근데 지금 얘는 문이 두 개짜리에다가요 75리터짜리인데요 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냉장과 냉동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퀴가 달려있고 카투어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쪽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손잡이가 또 달려있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가격이 39만 8천 원이에요 얘도 컴프레서 방식으로 LED 디스플레이 좀 전에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냉장 냉동 다 되는 게 맞고 그래서 듀얼 컨테이너로 돼 있는 거고요 12V 시거잭을 사용을 가능하고 DC 15V를 사용한다네요 DC 15V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굉장히 튼튼하고 냉장 능력 좋다라고 알려진 펠리칸 쿨러가 있어요 하드쿨러가 그래서 하나는 탄색 그리고 하나는 하얀색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론 용량이 틀리죠 이쪽에 보시는 탄 색깔 같은 경우는 43리터짜리 엘리트 쿨러 펠리칸 엘리트 쿨러라고 하고요 그래서 손잡이도 이렇게 있고 또 뒤에 광폭 타이어가 있으니까 끌고 다니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 때도 굉장히 편리한데요 한 손으로 해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아주 쉽게 열 수 있어요 펠리칸답게 두께가 아주 상당합니다 그리고 내부는 이렇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28리터짜리 199,800원 사이즈는 64cm에 세로가 48cm 그리고 높이가 47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글루 쿨러 23리터짜리가 79,800원에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구성되어 있네요 봄 시즌에 맞게 텐트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간략하게 빨리빨리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포베아 토치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카키색이고요 가격은 2만 1,980원 우리가 조리할 때 쓰면 딱 좋죠 그리고 6개짜리 그릴이 들어있는데요 스테인리스로 돼서 2만 9,800원 그리고 이 참나무 장작 12kg짜리인데 12,980원인데 얘는 참나무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국내산 참나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이속가스가 두 개씩 450g짜리가 들어있는데 얘가 9,980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베아 키친 툴세트가 이렇게 있고요 키친 툴세트는 2만 9,980원이고요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야자 숯 2만 2,980원 10kg짜리가 되겠고요 차콜 맹그로브 숯 10kg 이렇게 맹그로브 숯이고요 2만 1,980원 웨버의 차콜 브리켓 숯 4kg짜리가 12,980원 그리고 지금 아까부터 위에 저렇게 멋스럽게 서져있는 텐트 쟤는 콜맨의 웨더마스터 웨더마스터 유명하잖아요 코쿤S라는 모델이고요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다 그래서 얘는 사이즈가 5m 70에 350 폭이 350이고 높이가 2m짜리에요 그래서 옆에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다 콜맨 웨더마스터 코쿤S고요 그리고 에어메트 에어메트가 19만 9,800원 사이즈가 198에 135 13cm 두께네요 그리고 미국 브랜드에서 정식 수입을 했다고 하고 특허받은 에어돔이라고 하니까 어떨지 이거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파크론 모델이 또 옆에 있어요 에어메트가 싱글 49,980원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해 드린 사이즈 싱글 사이즈 그리고 침낭이 옆에 바로 있네요 침낭 할인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포인트만 있으면 그냥 바로 자동 할인이 5,000원이 돼서 27,900원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컬러가 두 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포터블 침낭 이불 이 정도면 저희가 사용하는 거랑 두껍기가 비슷해서 난로를 쓰시는 분들은 사계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가 많이들 처음에 구매하는 캠핑 매트 그렇죠 발포 매트가 되겠고요 많이 친근해요 저희가 오랫동안 사용한 코베아 패밀리 침낭 59,800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트레이더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 언니 베개로 유명하죠 에버레스트 포터블 메모리폰 베개가 19,980원 올해는 디자인이 이렇게 돼 있고 껍데기 디자인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방은 황토색 그리고 또 바로 뒤에 코베아 이거 작년에 나왔었죠 되게 깔끔하고 이뻤던 걸로 기억하는데 몬테나 쉴터2가 299,400원에 나와 있어요 사이즈가 지름이 3m 60이고요 높이가 200cm짜리 저쪽에 전체적으로 모습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좋아요 요즘은 마트에 이렇게 펼쳐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보리나 코베아의 몬테나 쉘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피크닉이나 이런 데 나가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코베아의 브리즈, 선쉐이드 그래서 그늘막 피크닉이나 아니면 간단하게 당일 캠핑 가셔서 그냥 쓰실 수 있는 그리고 한강 가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높은 에어배드가 유행이잖아요 인텍스 에어매트리스가 나와 있는데요 얘는 크기가 137에 또 세로가 191 그리고 높이가 33cm 어우 얘도 되게 두껍네요 33cm고요 지금 할인을 해서 69,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렇게 쉽게 펼칠 수 있는 1인에서 2인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늘막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텐트 형식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코베아의 쉐이드라고 해서 이지 쉐이드 말 그대로 되게 쉽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쪽을 잡아당기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액션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크기가 190에 190 그리고 높이가 160이에요 그래서 이 타프 조합으로 해갖고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A형 텐트 캔버스 A형 텐트가 199,400원에 나와 있고요 얘는 크기가 2m 10에 2m 10에 150 높이가 되겠고요 무게는 8.38 그래서 모양이 어우 괜찮은데요 많이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대신에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으니까 무게는 8kg가 좀 넘는 8.38kg라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에 이거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런 모양의 타프를 많이들 또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콜맨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얘는 이름이 콜맨 인스턴트 바이조 쉐이드 159,800원에 나와 있습니다 크기가 3m 3m 정사각형 모양의 높이가 2m 65 내수압은 3,000mm고요 3단으로 높이가 조절된다는데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 이렇게 블랙 코팅이 또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캠핑 싣기 네 아우 여기서 원스톱 쇼핑 가능한데요 그래서 16개가 들어있는데 29,980원으로 네 이런 것들이 들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도 코베아 스테인레스 코펠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L 사이즈로 그래서 코펠 3.9L 2.8L 프라이팬 다 들어있고요 그릇이 4개 국자 수납 해서 63,800원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그리드라고 우리 그리들 다리까지 가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가방 그리들 받침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국내산이라고 하고요 두께가 자그마치 4T래요 4T 그래서 원래는 59,800원인데 지금 10,000원 할인을 해서 49,8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사는데 49,800원에 살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 또 이렇게 이 피크 브랜드인데요 피크 브랜드가 트레이더스 PB 상품이에요 그래서 PB 상품인 만큼 티타늄인데 440ml 4개가 들어있는 이 티타늄 컵이 54,800원에 네 지금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탄가스 애니파워 부탄가스 28개가 27,980원에 구매할 수 있고요 또 바로 위에 요렇게 4개짜리만도 또 구매를 할 수 있는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4개 5580원 그리고 이번에는 코베아 부이바다가 또 있습니다 네 카키 컬러로 되어 있고요 코베아 가방은 요렇게 구성되어 있고 가방도 네 좀 딱딱해요 잘 보호해 줄 것 같고 또 안에 요렇게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받침대 그릴 또 네 번호 부분 다 해서 전골펜하고 꼬치 그릴 냄비 받침대 다 해서 139,800원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에요 미디움 사이즈 그리고 우리 캠핑 화로대 그릴 기본형이죠 그리고 사이즈 제일 괜찮은 넉넉한 사이즈 450에 410 높이가 38cm 짜리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DP가 되어 있고요 네 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높이 조절도 가능하구요 이렇게 3단으로 그래서 가격이 69,8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TP 텐트가 이렇게 또 있는데요 콜멘사에 엑스 커전 TP2 325 해서 사이즈가 그래서 사이즈가 385에 325 높이가 2m짜리구요 그리고 건조가 빠른 텍스 파이버 소재라고 해요 이 플라이가 오 건조가 잘 된다고 하니까 사용해 보고 싶네요 그리고 TP 텐트이기 때문에 이너 텐트가 따로 없이 쉘터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구요 가격은 199,800원 그리고 피크 PB 상품이에요 트레이더스 PB 상품 그래서 피크 빅휠 4 사이드 웨건은 89,800원인데 15,000원 할인을 해서 74,500원이구요 이 피크 브랜드의 웨건은 이렇게 사이즈가 89에 49 그 다음에 52에서 저 손잡이를 올리면 116까지 그리고 내하중은 100kg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의자들이 쭉 체어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핫딜 이 트레이더스는 또 핫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래요 그래서 보일 때 잡으라고 얘는 만원이 안되네요 9,980원 이렇게 PB 상품 이런 이런 핫딜 빨간색만이 아니라 이렇게 검정색 체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컬러 다 있으니까 요거는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라고 하면 골라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크기는 이 의자의 크기는 84,50이 높이는 87cm 최대한 그래도 100까지는 견디는 의자구요 또 가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저 위에 보시는 체어도 티스탠드라고 해서 얘도 트레이더스의 PB 상품이에요 그래서 45,980원 뒤에는 저렇게 메쉬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시원할 것 같고 메쉬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를 내려주면 또 막아서 쓰니까 사계절을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가벼운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서 견고하기까지도 하고요 컬러는 블랙하고 올리브 두 가지 컬러가 있고 45,980원이구요 릴리엑스 체어에 맞게 57에 77에 높이 100cm 그리고 최대하중 100까지 또 견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오버사이즈 쿨러체어 상당히 편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편해 보이는 이 체어가 24,980원이네요 크기는 84에 59.7에 높이가 96.8 하중은 100kg까지 가능하구요 옆에 팔걸이에 컵홀더도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지금 보신 탄컬러 말고 또 이렇게 카키컬러도 있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어 가방 가방 주머니가 있는 것도 좋아 보여요 그리고 역시 PB 상품인 피크아웃도어의 로버체어 낮은거죠 로우체어 이렇게 요새 로우체어가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39,980원 사이즈는 57에 60 높이는 92 최대하중 100kg 등받이 각도도 4단으로 조절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물은 여기에 보시는 이 컬러의 이 형태구요 또 바로 옆에는 역시 PB 상품이죠 피크아웃도어의 필러 릴렉스 체어 라고 하네요 이름에 맞게 이 베개가 포함이 돼 있어요 가방도 있고 베개가 포함이 돼서 필러 릴렉스 체어 해서 34,980원 사이즈는 일반적인 우리 릴렉스 사이즈에요 그래서 이렇구요 그리고 얘도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돼 있어서 견고하고 가볍다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이렇게 블랙 컬러가 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오 굉장히 편해 보여요 휴양지에서 느껴볼 만한 것 같구요 오버사이즈 패드 체어 네 오버사이즈 오버사이즈 패드 체어는 이렇게 그리고 사진으로 보는 게 더 잘 보이는데요 사이즈가 80에 86 그리고 높이가 94 얘도 최대 하중 100kg까지 된다라고 하구요 상당히 편한 것 같죠 솜으로 대신 충전재가 돼 있고 그래서 쿠션감이 좋을 것 같아요 두께가 이 정도 돼요 쿠션감은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이게 54,800원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콜맨사 체어가 있는데요 릴렉스 체어가 콜맨 캔버스 슬링 체어가 되어 있구요 사이즈가 58에 72 높이가 96짜리구요 릴렉스 체어니까 편리할 것 같구요 이 재질은 또 캔버스 재질로 안심을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격은 콜맨 캔버스 99,400원 그리고 캐리 디렉트 체어 라고 있는데 우리 디렉터 체어 하면 보통 알루미늄으로 만든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원목식이에요 그래서 원목 스타일로 되어 있고 근데도 접이식인데 가격이 39,980원이에요 그리고 천연나무라 이게 우드 느낌이 마련되어 있고 마감도 나쁘지 않게 돼 있어서 느낌은 좀 다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자가 시원한 메쉬 스타일로 되어 있고 막 축축 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짱짱한 편이에요 그래서 캐리 디렉터 체어는 천연목으로 접이식 휴대성 보관성이 다 된다 사이즈는 펼쳤을 때 56에 50 높이가 86에 무게는 약 4.2kg 그리고 나무는 이게 유칼립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PB 브랜드 피크아웃도어인데요 우리 물놀이 갔을 때 애들이 많이 앉아있고 쉬는데 아주 잘 쓸 수 있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블랙 컬러로 되어 있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요 사이즈는 가로가 930mm에 폭이 330mm 높이가 380mm에요 그래서 지금 얘는 할인을 5,000원 해서 19,980원입니다 그리고 역시 PB 상품인 피크아웃도 2단 롤테이블 다리가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밑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물망이 있고요 이렇게 가방을 포함을 해서 구성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118에 60 높이가 2단으로 조절되니까 54,74cm에요 가격은 64,800원 그리고 옆에 역시 PB 상품 피크아웃도어 캠핑 캐비넷 캠핑 캐비넷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사이즈가 600에 500mm 높이가 990mm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4,940원 그리고 이번에는 코베아 메쉬 윙테이블 우리가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서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윙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4,000원에 할인을 받아서 25,980원에 살 수가 있고요 사이즈가 86에 40 높이가 26cm짜리라고 해요 네 이런 스타일 이 피크닉 테이블 역시나 사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피크닉 테이블로 해서 얘는 막혀 있는 거고요 피크아웃도 제품으로 14,980원이고요 사이즈는 방금 전에 봤던 거랑 비슷하게 60에 40에 25cm 네 그래서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콜맨의 트레일 헤드 TM 캠핑 코트 우리 아침이죠 근데 이렇게 쉽게 가운데 접어서 접을 수 있는 이 캠핑 코트가 59,800원에 구매할 수 있고요 사이즈는 가로가 190에 87cm 가 폭이고요 이 높이가 40cm입니다 내하중 130kg 라고 하네요 그래서 패킹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59,800원 그리고 2층 야전 침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밑에서 보면 이렇게 그리고 옆에 주머니들도 쭉 있고 디스크 5베드 2층 야전 침대 해서 지금 8만원 할인을 해서 179,4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얘는 사이즈가 가로가 2m 1 그 다음에 이 폭이 70 높이가 81cm 그리고 최대 하중이 227kg 라고 하네요 오 튼튼해요 2단이니까 그리고 2층 침대를 분리를 해서 1층 침대 두 개로 사용도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컬러도 두 개가 있고요 자 어떻게 잘 보셨어요 여기 트레이더스 하남점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트레이더스에 또 팝업스토어로 쿠디 제품도 나와있어서 여기서 잘 볼 수 있었는데 우리 박람회 못 오시는 분들 트레이더스에 한번 오셔서 쿠디 에어텐트 제품들도 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할인을 하고 또 많은 캠핑용품이 나와있으니까 직접 한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잊지 마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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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